우리 경기 이대교구 사육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과 또 현장 속에 또 우리 지역과 우리 교구 안에 성취되어주고 이루실 주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셔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강격하며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언약 성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을 폈으면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잇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잇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복음 증거는 주로 뭘 했느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염려를 버리는 우리에게 각인 운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현장에서만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맞는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의 정말 복음을 선파하는 증인이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현장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간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날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와 조주와 재앙과 질고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1절 이 언약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즐거와 조주와 재앙을 완벽하게 끝내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어요 어떤 확증? 내가 너를 완벽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확증된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뿌리를 바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션을 가지고 뿌리를 바꾸는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속에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 내의 내적인 것 생각과 모든 마음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미션을 수행하고 가는 곳마다 나아가며 살리는 이 축복의 미션을 뿌리를 날마다 내려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 기도하면서 성냥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냐 바로 성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마가의 달합방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면서 날마다 내의 체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체질로 성냥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을 우리가 바꾸는 기한 축복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영권 회복 이라는 그 말씀을 허락하셨죠 영권 회복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 오지 믿음 그리고 오지 기도 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믿음이 연약한 걸 알고 저 귀신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듣고 자랐던 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믿음 아 나는 연약한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연약해서 믿음이 없는 나를 보고 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참 어릴 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하고 나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내가 하는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믿고 뭔가를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죄와 사당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참 왕이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완벽한 믿음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기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오직 기도 속에 그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 자신 안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확인되어주고 각인되어주고 뿌리되어주고 체질되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서 증인이 되고 또 날마다 고백하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싸울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세 가지의 싸움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과의 싸움 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은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에 빠져서 반드시 조주 가운데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 되어주셔서 살았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이 지옥 형벌에서 끝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디에 있던 과거입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공중권세를 잡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이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가 우상을 승비하며 죄악길로 가면서 삼겼던 우리가 내가 바로 죽었다 흑안군세가 완전히 꺾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존재 여러분들이 이걸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늘 보여지는 환경 여러분들에게 있는 닥쳐오는 환경과 문제 이 모든 사건을 누구에게 맡기냐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현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역의 현장을 살리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잡아야 될 게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뿌리수 내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군원이 바뀌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종로로 타고 하나님 떠나면서 살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날마다 이 부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뭘과의 싸움이냐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하여 사단 지옥 죄 이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꺾어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요 사단이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에게는 사단이 왕같은 존재로서 이끌어가고 포로되어지고 석국 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에게 사단은 이미 머리가 박살나고 깨졌지만 그래도 꿈틀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여러분의 손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싸우며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발걸음의 모든 현장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면서 가는 현장 속에 증인의 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시 보여지는 모든 곳에서 들려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조주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 속에서의 보여지는 기도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도의 즉복 하나님의 자녀의 즉복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허락하시는 이 즉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손포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서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 세상에 따라서 살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큰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성령의 역사 속에 가다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지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과 권세 일곱 가지를 다 받으며 열두 가지의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리는 쪽으로 문이 열리면 그 현장 안에서 전도하고 바로 전도가 뭘 하는 것이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복음을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이 변화가 되어진다면 자연적으로 현장에서도 증인으로 변화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개인의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모든 예틀의 잘못된 각인들을 버리면서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그 증인의 그 축복을 누린다면 이제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팀 안에서도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있던 오순절 날처럼 팀이 함께하는 팀이 함께하면서 증인의 축복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현장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축복의 증인의 그것이 뭐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하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게 하시며 함께 현장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 안에서 열다섯 개의 열다섯 개의 나라의 이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증인의 축복을 다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자신에서 승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현장 안에서 뭘 해야 되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와 그 능력을 다 함께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팀을 이뤄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현장을 돌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렸잖아요 어떤 미션 함께 모여서 팀을 이뤄서 기도하며 열어주시는 그 현장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열어주신 현장을 돌면서 영적인 여리고 그 현장을 돌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 역사에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응답을 누리시아라 라고 미션을 드렸었잖아요 함께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 언약의 누림 날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뭘 누려야 되냐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면서 말씀과 기도와 포럼을 통하여서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뭘 팀 안에서 함께하면서 소통을 해야 될 거냐 나에게 주시는 현장 바로 지역 구역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이 현장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2, 3, 7 빈고 이것까지 다민족들까지 여러분들이 허락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지역들을 바라보시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즉복을 다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해야 될 게 올바른 기도 모여서 모여서 뭘 할 거냐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제는 올바른 기도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진짜 문제가 열두 가지의 인생의 문제 열두 가지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아 인마누엘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열두 가지의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지어주고 제한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며 하나님의 인생에 해답되신 인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을 하셔야 되냐 창세전에 문제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창세하기 창조되기 전에 창세전에 문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공허 혼돈 흑암 이곳에서 창세전에 공허하고 혼돈되어지고 흑암으로 있던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인하여서 창조했던 것처럼 빛 대신 그리스도만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이 12가지의 문제 속에서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 나중심 물질중심 하나님 없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의 그 우상의 바벨탑 바벨탑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가는 이 근본의 문제 그러면서 오래된 문제가 있잖아요 오래된 문제가 바로 아는 게 무엇이냐 사도행정 13장에 있는 무속의 현장 16장에 무너지고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바로 뭐냐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요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말씀 7의 그 3장 18절에 있는 말씀 희생 제사 이사야 7장 14절 인마 누엘의 축복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근본의 문제를 회복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능력을 회복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룬 십자가에서 이룬 갈보리산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남산의 언약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하는 마가의 타락방 언약 이 언약이 날마다 24시간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각오서는 모든 것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기도 속에 나아가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뭘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사명 이 사명에 도전하는 우리의 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 구역과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도전이 무엇이냐 아시잖아요 전도와 성교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9절에 11장 19절에 보면 스테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흩어지면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전도와 성교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3장 이렇게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오르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서 따로 세워 파송 하고 또 그 안에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16장 우리 6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게도냐에 까지도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게도냐 현장에까지 또 증거 되어주고 또 19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세계보금화에 예측복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보금의 언약 속에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인뿔의 체질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뭐가 되냐 때때로 우리가 사여가면서 모세가 보이고 엘리아가 보이기도 하고 모세 우리 안에 내 자신의 것 가지고 바라보고 정제하고 이게 맞네 틀리네 사역을 하면서도 맞네 틀리네 아니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제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가 있고 나의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서로 사역자들끼리 서로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물기 할 때 변화산 사건에 있었을 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모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봤을 때 아 모세도 보이고 엘리아에도 보이고 그래서 모세를 위하여 처막을 짓고 엘리아를 위하여 처막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처막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기도 현장 속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도 보였다가 모세의 율법도 보였다가 엘리아처럼 뭔가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막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의 현장 안에서나 여러분 개인 안에서 뭔가의 응답들이 확 일어나고 뭔가가 안 되어졌던 산업이 되어지고 뭔가가 되어지고 되어지고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통하여 역사하시냐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육신되서 오신 예수 크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현장 안에서 속지 않고 판단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보여지는 것 여러분들 안에서 막 이렇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 증거가 안 일어나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엘리아가 열심히 득심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850명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세벨 그 여자의 한 목소리 너를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로 힘이 빠져서 로뎀 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 힘을 주면서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도 내가 열심히 득심했지만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흔들거리고 거기에 계시지 않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세미한 음성 그러면서 그러면서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7천명 잘하지 않는 7천명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선제학교를 세워서 훈련시키며 다음 후대 엘리사를 또 기름을 부어서 계속해서 전도와 성교 가운데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고 매주 강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렇게 지역을 향해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도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일곱 가지의 기도의 누림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뭐냐 묵상기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네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는 묵상기도 그러면서 인마 누에를 누리는 정시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마 누에 그러면서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고 만나야 되어지는 현장 가운데에서 뭐하냐 무시 기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하시냐 사건을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에게는 늘 일어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는 바로 정시 우리에게 주시는 집중기도 스테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축복으로 만드셨고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문제와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 축복으로 살리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늘 몇 대째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신앙생활한 것은 마흔 살 때였다 왜 대던 것 다 망하고 했던 것 싹 망하고 문제와 사건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망했는데 이 망함이 오히려 복음을 완벽하게 알게 되어주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지금은 어떤 삶을 사냐 전도와 성교회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딱 지하 2층 엄청나게 많은 그 차들 전도지 200장씩 갖고 가가지고 전도지 이렇게 막 올려놓고 오시고 기도하면서 이 안에 갈급반짝 정말 불교다닌 사람이라도 이걸 한번 보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렇게 소리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집중의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 빼지지 않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 빠지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깊은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섯 가지 기도의 이 누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기도의 축복을 왜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러면서 유일성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유일의 구원자여 응답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소 16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소 6장 18절에 보면 어떤 말을 했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항상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도 사역 안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 보금 22장 4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내 제자들에게 유혹을 늘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암지 먹음지 탐스럽게 할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금 22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 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42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44절에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원사역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을 때의 이 자세 습관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42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그 교구 현장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 속에서 힘쓰고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핏방울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살리는 예수 크리스도로 증인이요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예수 크리스도만을 증가하는 증인입니다 현장에서만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24시 나에게 있어서 크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증가하시고 보여지는 현장에도 증가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증가하시고 사단의 앞에서도 증가하는 증인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축복의 그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도 잠재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크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증가할 수 있는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의 만남과 우리 함께하는 팀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지역 안에서도 미션홈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쓰임받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력을 주시옵시고 체력을 주시옵시고 인력을 주시옵시고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 크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 안에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에 충만한 능력 안에 아버지 맡겨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크리스도로 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 제자의 삶으로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본당 헌당 속에 아버지 하나님 또 2, 3, 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역자 조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 속에 만남의 주법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